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파세코가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037-07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2월 22일 월일 10시 53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파세코는 2% 정도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좀 참고 영상으로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가전제품 생산 판매 업체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이라고 한다면 여름 가전에서 아마 에어컨을 좀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이 회사가 만들어내는 이제 창문형 에어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과거에 굉장히 시장에서 한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종목이 본격적으로 이제 좀 시장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었고 대표적인 이 창문형 에어컨은 다른 에어컨하고 좀 다릅니다. 이 부피도 좀 적게 차지하고 그 다음에 창문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차지하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과거에 한번 이슈가 되면서 본격적인 좀 여름철 관련 수혜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됐던 종목입니다. 물론 이 회사를 대표하는 이제 제품이 에어컨인 거지 그 외에도 뭐 살균 청정기, 식기 건조기, 공기, 정화 이런 부분들 그 다음 뭐 살균기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 가전에서는 난로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절 가전산업을 하고 있는데 뭐 날씨가 추우면 아무래도 난로가 많이 팔릴 거고 날씨가 더우면 에어컨이 많이 팔리겠죠. 그래서 그때그때 날씨에 따라서 이 제품이 어떤 것들이 많이 팔리느냐 그래서 그 계절에 대한 수혜주가 될 수 있다. 만약에 이제 봄이 되면은 이제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기, 살균기나 뭐 이런 부분들 많이 팔린다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수혜가 될 수 있고요. 여름 또는 뭐 생활가전 같은 경우에 워낙에 일상적인 거니까 뭐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포인트를 찾기는 어려워도 겨울이나 여름, 봄에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세코가 이제 실적이나 회사나 이런 구조를 보시게 되면 실적도 상당히 좀 좋아요. 작년 한해 2020년도에 이 회사의 사상 최대 실적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배당도 300원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매출액이나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다. 물론 이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들이 계절적인 요인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는 이제 하나의 변수지만 그렇다는 거는 날씨가 생각보다 여름에 덥지 않다. 그럼 에어컨이 좀 덜 팔리겠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하락할 수 있고 겨울인데 춥지 않다. 그럼 난로가 덜 팔리겠죠. 그러면서 이제 좀 하락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여름인데 더운데 무지하게 덥다. 그러면은 이제 에어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겠죠.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겨울인데 추운데 너무너무너무 춥다. 그러면 이제 난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겨울 가전 수혜주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들도 안정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부채 비율도 40% 이상의 흐름인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배당도 꾸준히 주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런 이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가운데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의 이제 기술적인 흐름상 특징을 보게 되면 뭐 실적이 꾸준히 성장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이제 이 종목의 이제 기술적인 특징이 여름 4월에서 7월달 사이에 주가가 좀 잘 간다라는 부분들이 이 종목의 좀 특징인데요. 4월달부터 이 7월달 사이 주가 상승률이 좋죠. 그 다음에 4월달부터 7월달 사이 주가 상승률이 좀 있죠. 그리고 4월달부터 7월달 사이인데 이때는 이제 한 8월달에 좀 갔습니다. 이때는 이제 8월달 무렵에 좀 갔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보면은 이때도 이제 4월에서 7월 사이 이때 이제 주가 상승률이 제일 높고 4월에서 7월 사이의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때도 뭐 마찬가지로 4월에서 7월 사이죠. 이 시기에도 4월에서 7월 사이에 아 이때는 이제 8월이었네요. 보편적으로 여름이 오기 전에 주가의 상승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적인 부분들을 바탕으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성장한 거일 수도 있지만 이 종목의 특징이 항상 4월달 7월달에 주가의 리레이팅이 한 번씩 일어난다. 재평가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한 번씩 크게 뛰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게 특징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올해에도 한 번 더 그 과거의 흐름들이 또 연속 역사가 또 반복된다면 올해에도 한 7월, 4월에서 7월 사이에 뭔가 또 기대해 볼 만한 그런 현상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4월에서 7월 사이에도 현재 파스키코의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주가는 계속해서 저점을 좀 높여가고 있는 형국이고 뭐 이렇게도 되겠고 뭐 이렇게도 되겠죠. 이렇게도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고점은 이미 뚫었습니다. 고점이 지난번에 14,000원대에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 14,000원대가 여기서 이제 지지가 됐던 구간이고 무너지면서 올라올 때 저항이 됐던 구간이죠. 저항이 됐던데 이거 이제 돌파를 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눌러준다면 만약에 주가가 내려온다면 14,000원대가 이제 지지 라인이 됩니다. 기술적으로 이 가격을 받쳐줄 수 있는 자리가 이제 14,000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나 이제 파스키코의 주가의 흐름은 상방을 지향하고 있다. 상방, 상승을 지향하고 있는 거죠. 바라보고 있어요. 상승을. 왜냐하면 이제 5일선이 깨지지 않고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도 시장이 크게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5일선 위에서 탄탄하게 버텼다는 건 이 종목을 들고 계시고 계신 주주님들이 팔 생각이 없다는 거죠. 주가는 팔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종목을 보유하신 주주님들이 팔 생각이 없다. 시장이 흔들려도 이 종목을 보유한 주주님들만큼은 이 종목을 팔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주에도 자속 5일선 위에서 시장은 크게 흔들렸지만 파스키코는 5일선을 지켜내면서 상승 흐름들을 타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상승세가 계속해서 상방을 좀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한 번 정도 계속 움직인다고 했을 때 한 번 정도 좀 걸리는 자리가 한 17,500원대 정도에 단기적으로 좀 저항을 받는 자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구간을 이제 돌파가 돼버리고 안착을 해버리게 되면 뭐 이제 얼마만큼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신고가 흐름이기 때문에 파스키코가.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17,500원 정도에 저항을 좀 두고 있는 부분이고 아래로는 14,000원 정도에 지지 라인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단기 상방을 계속해서 지향하고 있고 뭐 이 종목이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시총이 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기금이나 투신, 외국인들 수급이 좀 들어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잡아가는 수급들이 들어오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지난번까지는 이제 외국인들이 꾸준히 들어오다가 지난주 18일, 19일은 좀 매도를 쳤고요. 일부. 그리고 투신도 이전에 사놨던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지난주에 매도를 쳤고 연기금은 지난 2월 9일 날 들어왔던 물량들이 아직까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니지만 일단은 이 종목에 혹여라도 이 구간에서 다시 투신들, 연기금들, 외국인들이 좀 잡아가는 모습들이 나온다면은 역시나 이제 이 상승,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소가 될 거고요. 아마 시총이 한 3천억 원은 돼야 3천억에서 4천억 원 정도는 넘어가야 외인들이나 투신들, 연기금 쪽에서 잡아 들어가는 수급들이 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총이 좀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투신하고 연기금, 외국인들이 잡아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소 좀 단타 정도의 수급인 것 같고 다시, 아직까지는 뭐 방향이나 이런 흐름들 좋으니까는요. 추가적으로 다시 또 외인들 매수나 이런 것들 좀 들어오는지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지난주 날씨, 혹시 주말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날씨가 상당히 더웠습니다. 2월달이죠. 2월달인데도 지난주 토요일날 날씨가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토요일날. 이제 슬슬 날씨가 서서히 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고 기온이 또 급격하게 또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무더위가 빨리 찾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무더위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좀 빨리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점진적으로 파세코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파세코가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 파세코의 시간이 점차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뭐 날씨가 이제는 뭐 10도, 11도예요. 대낮의 날씨가 굉장히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기 때문에 이제 파세코의 시간이 점차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파세코는 이슈가 생길 때 받아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7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 이렇게 시황에 대한 부분들도 댓글로서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고요. 9시가 되게 되면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편적으로 두 종목에서 많게는 세 종목 정도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가가 또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손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딩을 장중에 무료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